근 25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졸업 직후에 미국 신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간 그 첫 학기에는 미국 문화를 좀 더 가까이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미국 교회도 몸으로 좀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는 제가 전도사로 교회를 봉사하지 않고 미국 교회에서 백인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한 학기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기숙사에 있던 미국 학생이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친구는 때로 목사님을 대신해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말씀도 전하지만 저는 성가대원으로 성도로서 한 학기 동안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좀 동양인도 저 혼자였었고 같은 친구인데 한 친구는 교육자로 또 저는 성가대원으로 있으니까 또 말도 이렇게 편안하게 또 문화적으로 장벽도 있어서 때로 좀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늘 이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얻어 타고 이제 기숙사에서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픈데 그냥 상처에 소금을 확 뿌리더라고요. 뭐라고 묻는 거 하니? 그런데 너 솔직히 목사님의 설교를 다 알아듣냐 그러더라고요. 아주 약점을 찔렀습니다. 제가 그랬죠 솔직히. 아브라함 이삭이하고 다윗 모세 베드로 요한 이런 얘기는 다 알아듣겠는데 솔직히 목사님이 하시는 유머라든지 시사적인 내용은 좀 못 알아들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풀이 죽어 있는데 더 기가 푹 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건지 성령의 음성에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때 약간 오기겸해서 입술을 열어서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잘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는 거 하니? 그런데 너랑 나랑 똑같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해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해력은 당연히 네가 뛰어날 수 있겠지만 집중력 하나만큼은 내가 훨씬 나은 것 같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는 잘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나는 매주일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적어도 나는 예배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말씀 앞에서는 이해력과 집중력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자동차가 열심히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돌아다니지만 꼭 주유소에 와서 휘발유를 채워야 하듯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마치 출혈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여러 광야 사건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말씀의 신의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은 너무나도 귀중한, 소중한 기록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허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은 좀 특별합니다. 다른 복음소에도 이 오병이허의 사건의 기록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소에서는 이 오병이허의 사건 자체만을 기록했어요. 5천명을 먹였더라. 50명씩 앉게 했더라. 어린아이가 떡 다섯 갱이를 갖고 오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왔다. 제자가 누구를 묻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고 그래서 5천명을 먹였더니 몇 광주리를 남았더라. 이렇게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건 자체에 대한 기록보다도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직접 길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얼마나 깁니까? 오늘 우리 71절까지 보았습니다. 그 긴 내용이 이 오병이허의 영적인 교훈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은 그 떡과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러한 의미라는 거죠. 아주 자세하게 오병이허의 사건에 대한 의미를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이걸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 깊은 의미를 풀어주는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다 예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거죠. 참 어렵도다.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느냐. 다 뿔풀이 흩어졌습니다. 다 떠났어요. 5천명이 먹이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 어렵다 하면서 다 물러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한 끼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에 오히려 실망해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병희의 그 엄청난 사건이 그저 식사 한 끼 배불리 먹은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짜 점심 한 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애석한 말씀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이제 오늘 예수님 열두 제자를 붙들면서 오늘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무 서글픈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 내 존재가 결정됩니다. 내 수준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병났기를 바란다면 죄송하지만 환자에 불과합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경제 문제를 위해서 그 기도한다면 죄송하지만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가 죽었다 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산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장례식 두 번 한 것밖에 없습니다. 큰 간증을 했겠죠.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아니,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런 엄청난 큰 간증을 하고 다녀도 거기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오묘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고로 내 살을 먹어야 하겠고 내 피를 마셔야 되겠다.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물러서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랑하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주여 영생하는 말씀이 죽게 계시오메 우리가 뉴게로 가오리까. 너무 귀한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다시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계시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한테 있는데 그 외에 내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데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먹어야 합니다. 성경은 읽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겁니다. 박사학이 10개가 있건 20개를 가진 사람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트와 펜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고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먹는 겁니다. 먹어야 합니다. 저는 솔직한 성도님들을 만날 때 참 기분이 좋은데 한 번은 아주 솔직한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소그룹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니까 옆에 계신 분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하신다. 자기는 자꾸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침대에서 파자마 입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졸리지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새벽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일찍 일어나셔서 목욕을 하시고 정장을 하시고 맥타이까지 매시고 일찍 새벽 기도에 한 번 나와보세요. 새벽 기도는 늘 성경이 그대로 이어지니까 어제의 말씀 있으면 오늘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듯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세요. 잠깐 10분, 15분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만 다시 집에 가셔서 그 성경 말씀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시면 그때 다시 오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도요. 해설 달린 성경 그것보다도 주석 이런 거 없는 성경 해석이 있다고 해서 성경이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눈으로 읽다 보면 자기가 좋은 것만 셀렉트하게 돼요. 가능함은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먹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세요. 여러분 말씀의 힘이 있어요.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있고요. 인생의 모든 매뉴얼이 여기 다 있습니다. 출국기를 읽으면 정말로 인생이 보이고요. 내유기를 읽으면 예배가 보이고요. 에베소를 읽으면 거기 교회의 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알 수 있어요. 교회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면 여우수아를 보면 다 압니다. 66권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다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예컨대 양복점에 양복 재단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양복 가로 갔습니다. 누가 이거 봅니까? 재미없어서 상관없어서 안 보죠. 그러나 여러분 재단사에 있어서는 이 책은 너무 귀중한 책이에요. 거기에 모든 길이 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워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얼굴로 때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리스도의 후사로 사는 법 여기 다 있죠. 이게 말씀입니다. 재단사에게 양복재단 가르쳐주는 두꺼운 책이 너무나 소중한 것처럼 소중한 책이죠. 말씀을 통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말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를 보시면 두 단어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 이건 객관적인 게시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레마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에 오늘 내게 개별적으로 주관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에 시작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게시니라. 그게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홀 로고스 사락 세게네토. 로고스. 객관적인 하나님의 게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게시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 중에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레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레마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매일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듯이 매일 내게 주시는 레마가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은 말씀이죠. 내가 겪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있어요. 주의 지혜도 있고 나를 향한 사랑도 있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말수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특별하게 나에게 개별적으로 주관적으로 또 주어지는 말씀 그게 레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 때 그 말씀이 레마예요. 순간순간 내게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다시 한 번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란 객관적인 게시의 말씀이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로 신비스럽게 변화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혼자서 산속에 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고 게시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송리산에서 몇 년 동안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게시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답니다. 궁금해서 그 비밀이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다시 온 그리스도래요. 정신나갔죠. 헷갈리는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정신나간 사람이죠. 주께서 불러주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레마로 주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히브리스 4장 12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내 심령을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내 모습을 판단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도 찾게 하고 오늘 내 모습도 보게 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계심에 레마입니다. 레마타 조이스 주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말씀으로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호수의 어붓였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이적을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그 말씀의 양육이 되어서 이제 그가 초라한 어부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됩니다.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이 그를 지혜롭게 했어요. 약한 베드로를 강하게 했어요. 말씀이 시험을 이기게 했어요.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해가를 줍니다.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데 답이 없죠.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해결이 없어요. 그럴 때 말씀의 신의 산 앞에 나올 때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레마타 조이스 아이오니온의 에케이스 레마타 주의 말씀 영원한 생명 되시는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와 함께 다니면서 이것이 나를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사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누교로 가오리까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보고 싶은 거죠.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죠. 멀리 있어도 한없이 보고 싶고 또 그의 목소리라면 계속 듣고 싶습니다. 그의 말이라면 끝도 없이 듣고 싶어요. 백번도 좋아요. 천번도 좋아요. 만번도 좋아요. 들은 소리 또다시 들어도 좋아요. 좋습니다. 음성만 들어도 좋아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르쳐서 말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의미죠. 어느 종교든 그 종교마다 경전이 있습니다. 회교에는 코란이 있고 유교에는 사서삼경이 있고 불교에는 불경이 있습니다. 종교마다 경전이 있습니다만 그 경전과 성경은 달라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의 성경이라는 경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있어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 말씀의 종교라 합니다. 그 책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감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개시 로고스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 매일매일 주시는 만날처럼 레마타 조이스 영생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유치한 사람은 보고 먹고 즐기는 것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말씀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유치한 사람들 오병이호의 이 큰 사건을 놓고 공짜 점심 한 끼 먹은 것 말교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을 받은 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계심에 우리가 네 개로 가오리까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단순한 지식과 지혜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약속입니다. 능력입니다. 정욕도 이기게 하고 시험도 이기게 하고 세상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내가 변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 개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삼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이곳 이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 개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베드로를 기억하며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사모하여 이곳에서 공급받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아버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